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에서 남북한에 관해 전혀 다른 이슈로 보도됩니다. 미국 언론은 국방발전전람회에서의 무기 전시와 김정은 위원장 연설의 의도를 해석합니다. 반면 한국에 관해서는 청년의 경제활동 기회와 오징어게임으로 인한 미국인의 한국어 배우기 열풍 등이 보도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규정이 없는 학교에서 아들이 감염됐다는 이유로 부모가 학교를 고소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정부에 한정했던 것에 이어 민간업체에서의 백신 접종 의무와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분히 정치적 판단입니다. 라스베가스 레이더스 코치가 레이더스 코치가 되기 전에 했었던 인종차별, 여성혐오, 이민자 배척 등의 이메일로 인해 어젯밤 사임했습니다. 인기 만화 슈퍼맨의 아들이 남자와 로맨틱한 관계가 된다는 만화사의 발표에 미국 언론 정치권이 들썩입니다. 세계 1위와 2위 부자가 내가 더 잘났다면서 트위러에서 말싸움을 합니다. 테슬러의 일론 머스크와 아마존의 제 빼줬습니다. 2차 대전 당시 허겁지겁 결혼한 부부가 77주년 결혼 기념식에 빈티지 웨딩드레스와 군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98세, 97세 커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진입니다. 오늘의 미국을 보도해드리면서 언제나 한국 관련 뉴스를 빼지 않고 점검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한국과 남한과 그러니까 북한의 미국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룬 내용들을 전해드리면서 남한과 북한이 같은 민족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서로의 관심도 다르고 현재 2021년 오늘 10월 12일 현재 추구해가는 방향 이런 것들이 얼마나 너무나 너무나도 다른가 하는 것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에 관해서는 이번에는 굉장히 뜨거워 보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1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오징어 게임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 북한 문제부터 전합니다. 오늘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 어제 이제 워싱턴에 도착을 해서 백악관에서 그 잭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만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열린 총회의에서 이제는 종전선언을 해야지 되는 때다.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고 거기에 관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번 미팅의 결과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때에 어제 북한이 발표한 게 있습니다. 대대적인 군사 파워를 과시하는 사진을 내보였고 그리고 김정인 위원장의 연설도 텍스트로 내보냈는데 이게 어제 그제 있었던 것이 아니고 노동당 창간 76주년이 지나고 나서 얼마 뒤에 있었던 그런 어떤 실내 전시 이런 것들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노동당 창건 76주년에 대체적으로 굉장히 군사력을 강조를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덜 했다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북한이 발표한 이 사진 그리고 실제로 국방발전전람회라고 해서 실내에서 전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무기에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는 이번에 없었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새로운 무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기 자체를 보면 지난 5년 동안에 테스트했던 것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담을 하기 전에 그 당시에 머물렀었던 그런 화성 몇 호 이런 미사일보다도 훨씬 크기가 커 보였다고 분석이 나오고 최근에 그 초음속 테스트도 했으니까요. 김정은의 통치 10년 동안 북한의 핵파워가 굉장히 강해졌다. 새로운 탱크 새로운 고체 연료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에 실어서 우리는 강한 미사일 파워 국가다 하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고 전부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핀 나랑 같은 MIT의 북한 핵문제 전문가는 중국의 극초음속 글라이더 DF-17과 비슷한데 사실은 본 것으로는 그대로 보여줬는데 사진으로는 보여줬는데 성능은 알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아주 세세한 성능까지는. 그리고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목표는 생존하는 것과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뭐 북한은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다른 핵파워 국가와 같은 그런 핵국가로 인정받는 것.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말인데 굉장히 깁니다. 그 연설이 긴 내용을 미국은 미국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고 그 보고 싶은 것이 이런 것입니다. 미국은 적대 정책을 북한에 쓰지 않는다고 말로만 하고 행동이 안 받쳐주니까 믿을 수가 없다. 굉장히 위선적이다. 한국 미사일 개발 등을 도우면서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명목으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도발적이라고 평가한다 하면서 우리는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이다. 전쟁이 아니라 전쟁 억제 도구다. 핵이라는 것은 하면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적은 한국도 아니고 한국 군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다만 전쟁이다.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핵 개발을 한다. 이게 평화적인 노력이고 평화적인 노력이 자기 방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을 계속한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핵무기를 전쟁 억제용으로 쓰는 것과 똑같다. 북한도 똑같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1, 2, 3, 4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전부 여기에 연결돼 있다 하고 보시면 되고 이것을 한국의 또 미국의 중요한 인물들이 종전선언을 포함해서 최근에 한국과 여러 가지 핫라인도 개선을 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시점에 사진과 김정은 위원장의 많은 말들을 굉장히 긴 말인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이 거의 요점입니다. 이런 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처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었던 그때부터 핵을 개발했던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 보도할 때는 온통 핵뿐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두 가지 한국에 관한 뉴스를 보도를 해드릴 텐데 하나는 이제 LA타임즈의 이 기사는 제가 한국 부분만 발췌를 하겠습니다마는 독일, 한국 등등의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기회를 잡고 있다. 이게 네 번째 시리즈 가운데서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그리고 또 하나는 로이터통신과 요즘 미국의 많은 매체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 그 이 오징어 게임으로 정말로 진지하게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한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국가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전해드리겠는데 우선 이제 한국의 청소년 정규호 씨 지금 24살인데 이분은 어렸을 때 13살 때 아버지가 화장품업을 하시다가 완전히 너무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엄마 아빠는 도망다니고 본인은 일찌감치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포기하고 18살 때 삼성중공업에서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중공업을 다루는 것이니까 얼마나 정말 예민한 거예요 해서 땀이 철철 그 안에서 흐르고 힘든 그것을 거쳐서 어느 정도 그 돈은 괜찮았어요. 1년에 6만 달러 정도를 받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굉장히 의지력이 강한 청년이죠.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팬데믹 온라인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있을 때 팬데믹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아시는 분이 마스크 파는 것 이런 것 해서 돈을 한 달 사이에 매출이 얼마라고 했죠. 35만 달러 정도는 돼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고 그런 시드머니로 삼성중공업 공장에 다닐 때부터 한국의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와 부동산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요즘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이 서로 합쳐서 투자하고 이런 것인데 이 청년은 이 주식 투자를 선택을 했고 이 마스크를 파는 것이 너무너무 잘 돼서 주식 투자를 더 늘리고 또 4천만 원을 꼬아서 주식 투자를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지금은 돈이 제법 있어서 결국은 8월 달에 캘리포니아주로 이사를 와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처음에 딱 첫 번째에 만난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은 가족이 개인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이러면서 어쨌든 이 청년은 공부도 해서 비즈니스를 공부를 해서 남의 일하고 싶지는 않고 컨설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의 이 청년이 미국에까지 건너와서 공부를 하는데 느낀 것은 돈이 돈 번다. 이 기사 속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억만장자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69% 네트 인컴을 늘렸고 이 청년도 마스크 등을 팔아서 그전에는 중국에서 물건을 떼다가 온라인에서 여성 옷도 팔고 성인 장난감도 팔고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큰일하지 않고도 마스크 판매가 꾸준하게 미국에서의 생활비와 학비가 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떠한 변화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본주의에서 돈이 돈 번다는 말을 나는 이제 조금 알 것 같다는 한국의 청년을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센세이션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한국 언어를 오징어 게임 이후에 얼마나 세계 사람들이 많이 배우는가 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언어 앱인 듀오 링고라는 피츠버그에서 만든 그런 앱이랍니다. 지금 79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는데 앱으로 언어를 배우는 거죠.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지금 보면은 세계적으로도 이 앱을 사용하는 사람 가운데 힌두어를 제외하고 인구가 얼만큼이에요? 힌두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제외하고는 한국어가 로이터통신의 표현에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남북한 다 합치고 세계 사람들 합쳐서 8천만 명이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지난해와 비교해서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사람이 40%가 늘어났고 영국에선 더하다는 겁니다. 76%가 늘어났는데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스퀴드 게임이라는 넷플릭스의 드라마 때문에 사람들이 힌두어 다음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그리고 너무 급격하게 늘어난다 하는 것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가 이제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어를 배워주는 거잖아요. 이런 세종연구소에서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세종연구소에서 한국말을 배우는 어떤 학생은 K-드라마를 좀 자막 없이 보고 싶고 노래도 어떤 해석 또다시 3중으로 해석하고 이런 것 없이 듣고 싶어서 그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이터통신이 언어와 문화는 팝 문화 속에서 미디어의 역량 속에서 이렇게 커넥트가 되는 것인데 언어 배우기로 연결되면서 최근에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옥스포드 대학교에서도 사전에도 대박, 먹방, 한류, 오빠, 누나 이런 단어 26개를 새로 추가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문화라든가 파워의 흐름, 소프트 파워를 통해서 파워의 흐름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게 전반적인 보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한국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인기인데 이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들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뭐 헝거 게임, 일본의 어떤 드라마 저는 아이즈 와이드 샷이라는 예전에 그 니콜 키드만 나왔던 그 부부가 같이 출연했었던 그 영화도 생각이 났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본 것 같다 하면서 폭력은 또 왜 그렇게 심각해? 칼, 총, 온갖 방법으로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이걸 너무너무 많이 본다는 거죠. 거기에는 세계적으로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들을 합니다. 그 이슈라는 게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도 똑같았는데 빈부의 차이, 부의 분배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이 영화가 많이 보여줘서 정말로 죽더라도 밖에 나가봐야 더 헬이니까 안에 들어가서 돈을 내가 456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또다시 그 죽음의 소굴로 들어가고 마는 이게 바로 빈부 차이, 부의 불평등 모든 나라에서 다 겪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게임을 통해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부터 무슨 뽑기하는, 또 뽑기하는 이런 것까지 해서 그 세계의 불평등, 기생충 나왔을 때 똑같은 그 띔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린 기생충이라든가 또 버닝이라든가 이창동 감독의 또 미나리 같은 영화, BTS, 무슨 누구누구 팝스타들 다 이 바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넷플릭스가 언어를 자막 지원을 충분히 했고 그리고 아주 괴로울 때의 인간 행동에서 권성징악이 되는 현재까지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또 부자들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이런 것을 자신들의 놀이를 위해서 게임을 만들어서 VIP 라운지에서 보고 즐긴다는 이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미국에서 분석을 하는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전부 본 저로서는 서구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데 미국 매체나 다른 서구 매체가 지적하지 않는 몇 가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첫 회부터 집단성이라는 겁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아무리 부의 불균 등 이런 불평등 이런 것을 느끼고 그걸 어떤 드라마 같은 것으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456명 플러스 수십 명의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집단적인 유니폼 똑같이 입고 아마 감독이 황동혁 감독이 이런 것을 다 계산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집단적인 것을 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본인들은 그래서인지 인식하지 못하지만 왜 미국 사람들, 해외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북한에 가보고는 매스게임에 막 그냥 놀라고 또 놀라고 경탄을 금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집단성도 있는 것 같고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이기지 누가 숨질까 아닐까 하는 게임의 중독성, 게임이 주는 중독성이 당연히 있을 테고 그런데 그 게임들이 헝거게임이나 이런 데서 본 활속이 이것과는 달리 생전 보지 못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오징어게임 이런 본인들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새로운 것을 갈구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느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군중심리죠. 안 보면 뭐 끼울 수가 없으니까. 대학교에서도 무궁화게임, 무궁화가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기 전까지 하고 나서 딱 움직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저는 로마 시대 인간들 모아놓고 인간과 동물 싸움하라고 하고 즐기는 이런 것도 생각이 났는데 물론 생각거리를 줬습니다. 폭력이 이만큼이나 들어가야지 되는가. 이것은 이제 뒤로 놓고도 어쨌든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빈부격차나 이런 것들을 이런 방향에서 생각거리를 줬고 언론에서 계속 써야지만 되는 쓸거리를 줬고 뭐 그런 폭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폭력이 쓰면 안 되지만 굉장히 장엄하게 비춰질 때도 있어요. 폭력이 때로는 어떤 그 전쟁에서 장수가 대단하게 목숨을 버리고 무엇인가를 지킬 때 사람이든 이상이든 국가든 그때의 폭력은 뭐 좀 노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이때의 폭력은 사실은 그 잔혹함의 끝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감독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이 황동혁 감독의 저는 남한산성을 아주 재미있게 봤거든요.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 그리고 또 뒤가 어떻게 될까가 계속 궁금하고 처음에 막 잔뜩 사람들을 집단으로 모아놓는 것과 함께 공유가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끝에 가면 어떻습니까 프론트맨 그 모든 것을 기획하는 그 사람 자체가 이병현이라는 미국에 잘 알려진 해외에 잘 알려진 미스터 선샤인으로 그 이병현을 놨다는 것 자체가 끝까지 가서 또 한 번 조금 더 무게감을 주는 그리고 공유가 다시 등장을 하고 이 주인공은 과연 또다시 딸을 만나러 미국에 오는 대신 비행기에서 내려서 그러면 이병현도 그 게임에서 이겼기 때문에 프론트맨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잔혹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그 잔혹함 속에서 게임에서의 공정함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공정한 게임을 하지 않으면 자신 편이건 이 게임을 하러 온 사람이건 또 살해하고 말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주인공이 다시 그쪽으로 가서 어떠한 또 다른 이병현 프론트맨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조직을 부숴버릴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이나 서구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고 생각이 되고요. M 이상을 받을까가 또 하나의 관건이죠. 이 드라마에서의 아카데미상과 같은 M 이상에는 외국어 부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떤 이유에서든 각자 다른 시각에서 열광시킨 이 작품이 M 이상 후보에 올라가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작품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 뒤에는 이 감독이 남한산성과 같은 영화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인기는 없었다고 하지만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완전 폭력 폭력 같은 것을 게임과 매개로 해서 거기에 또 사회적인 이슈도 넣고 돈을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이나 돈이 너무 없는 사람이나 돈을 잘 쓸 줄 모르고 불행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독도 이후에 기생충 아니 버닝 버닝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이후에 또 다른 것을 한국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한국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다고 하니까 BTS와 다른 그 케이팝 같은 경우는 좀 한정돼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오징어 게임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17살부터 봐야지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다 보는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한국어를 많이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바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바람이 확 해서 미국은 지금 아시아에 축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정말로 잘하면 뭔가가 될 수 있다 하는 느낌도 오게 하는 오징어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오징어 게임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극단적인 가난한 사람 극단적인 부자 다 행복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그런 원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극단적인 북한 군사력 핵에만 이렇게 돼 있는 그리고 한국도 지금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이 그런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부동산이라든가 무엇이라든가 무엇이라든가 이런 자본주의에 아주 치닫고 있는 이런 극과 극에서 뭔가의 서로의 단점을 피하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뭐로 간다면 한반도의 인구가 뭐 5,500만 명, 2,500만 명, 해외에 나와 있는 몇백만 명 해서 하면 정말 훌륭한 세계의 모델 국가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잠시 뒤에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번역 매체가 한국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두 가지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젯밤에 사실은 이 일이 처음 시작됐었던 것은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코치 존 그루덴이 2011년도에 여러 사람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면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적이고 여성혐오적이고 또 이민자에 대해서도 혐오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다라고 보도를 했고 그 뒤에 이제 NFL의 소수인종 특히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비난을 했죠.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때까지는 그랬는데 이것을 또 뉴욕타임스가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훨씬 많은 모든 그런 차별적인 어떤 선수에 대해서 노조 위원장에 대해서 선수 노조 위원장 선수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선수고요. 뿐만 아니라 아프리칸 아메리칸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도에 재선 캠페인을 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사이가 좋다던가 이런 인종에 대해서 평등을 외치는 사람 대표적인 예로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사람도 굉장히 비난을 했고 이메일에서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겁 많은 고양이라던가 이런 표현을 했고 여성 심판 내 경우들도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또 미국 선수들이 경찰이 공권력을 사용을 해서 소수 인종에게 아주 그 피해를 준다 하는 그런 뜻에서 무릎을 꿇고 국가가 울려 퍼질 때 운동장에서 있었던 그런 선수들에 대해서도 아주 혹독한 비난을 했다. 뭐 이런 것은 뒤로 알려진 것이고 어쨌든 이메일 그 자체의 많은 부분은 사실은 2018년도부터 라스베가스 레이더스 코치가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쓴 것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2011년. 그다음에 이제 그 아무튼 2018년도 레이더스의 코치가 되고 나서는 뭐 말로 사석에서는 많이 그랬지만 공문서는 아니지만 이메일로 남는 그런 곳에서 특정인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스포츠에 관심이 있으면 그런 특정인들을 또 시사에 관심이 있으면 막 비난하는 이런 발언들을 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어제 막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하다가 본인이 사임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2018년부터 10년 계약하고 1억 달러를 받는 사람인데 뭐 돈 부분이야 나중에 서로들 의논할 테고 후임자가 누군지도 아직은 당연히 결정되지 않았지만 유감이다. 내가 누군가를 해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데 그러면서도 인종차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백인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일들이 아 어떤 그 공식적인 일을 하는 사람 어떤 그 공공업무라고도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과거에 몇 년 전에 이메일까지도 이렇게 1억 달러를 받는 사람까지도 그 자리를 날려보낼 수 있는 거구나 그만큼 이제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이 풋볼 선수들이 경찰의 공권력에 항의하면서 무릎 꿇고 했었을 때 그 당시에는 또 그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전부 해고해야지 된다고 하고 구단주들도 처음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결국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여론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냐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대통령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코치 존 그루덴 ESPN에서도 뭐 풋볼 해설하고 라스베가스 코치 되기 전에도 ESPN에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런 사람의 자리를 정말 어이없이 며칠 만에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여러분들께 캘리포니아주의 주지사가 거의 사인해야지 되는 마지막에 큰 직원이 500명 이상 되는 곳에서는 아이들 장난감도 이거 남자 거 여자 거 파란색 블루 앤 핑키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해놔도 그렇지 않은 성 구분이 없는 그런 것도 장난감과 일상용품에서 해놔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박스에서 굉장히 이 캘리포니아주의 주지사가 서명한 법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 비난을 하던 과정에서 어제 이제 박스의 여러 진행자들이 그런 지적들을 했지만 특히 로라 인그램과 어떤 박스의 커멘테이터가 한 얘기가 오늘 아침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로라 인그램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니 캘리포니아주에서 그렇고 그렇고 해서 뭐 그렇대 하니까 이 DC 커믹이라는 만화 회사가 슈퍼맨의 아들 슈퍼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슈퍼맨의 아들이 지금 뭐 여자친구도 있고 하는데 다른 남자와 로맨틱한 관계를 갖는 것이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켄트가 아니라 존 켄트가 조나단 켄트가 그렇게 한다 하고 DC 커믹 만화 회사에서 발표를 했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고 이 박스 뉴스에 나와서 어떤 사람은 그거 뭐 성병을 퍼뜨릴 거야. 그 만화가 결국은 미국의 성병을 퍼뜨릴 거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화 작가인 탐 테일러는 여기저기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 다른 백인 스트레이트가 어떤 영웅이잖아요. 히로. 또 다른 백인 스트레이트 이런 사람이 영웅이 된다는 것은 지금 사회의 여러 가지를 볼 때 기회를 잃는 것이다. 강한 슈퍼 영웅 만화에서도 언제나 슈퍼 영웅은 백인 남자 백인 스트레이트 남자라는 것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스트레이트든 동성애자든 전부 영웅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은 본인의 성 정체성과 상관없이 영웅을 가질 자격이 있다. 이게 그 만화 작가의 얘기인 겁니다. 조나단 켄트가 존 켄트가 2015년도에 이 슈퍼맨 만화에 등장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어제 박스에 나온 그 커멘테이터들은 대부분 의견이 일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성의 정체성을 이런 슈퍼히로는 말하면 안 되고 뭐 배트맨, 슈퍼맨, 스파이더맨 등등 그런데 아니 그 남자가 남자와 사귀는 게 뭐 나온다고 하면서 정치인들까지 애리조나주의 상원의원이라든가 오하이오주의 상원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양성 슈퍼맨, 양성으로 나온다는 거거든요. 여자친구도 있고 남자와도 로맨틱 관계를 갖는다고 하니까 양성 슈퍼맨은 미국을 파괴하려는 노력이다. 이런 그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자, 의학자, 또 스트레이트신 자녀만 가지신 분들, 그렇지 않은 자녀를 가지신 분들, 주변의 친구들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시각들이 다 다르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떠나서 지금 미국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있고 굉장히 이 이슈는 미국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면서도 무척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요. 잠시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보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텍사스의 주지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어제 두 번째 발표했고 첫 번째는 정부 공부원, 그러니까 정부, 또 교육국, 시정부, 카운티 정부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어제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공립학교는 킨더가든에서 12학년까지 다른 전염병에 대해서는 전부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하고 있거든요. 캘리포니아, 아니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텍사스 주가요. 수도, 홍역, 간염, 또 뭐가 있죠. 소아마비는 당연하고 파상풍, 풍진, 모든 이름의 여러분들께서 전염병으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전염병에 대해서는 백신을 의무화합니다. 유일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주지사가 어제 민간회사도, 이제 민간회사도 전부 하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고 주의회도 이것을 더 강한 법안을 만들어라라고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이 그렉 에버트 주지사는 이제 본인이 쟈깅하다가 다쳐서 윌체어 타고 있잖아요.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도 조심해야지 되고 본인은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장하기도 해요. 다만 공화당의 기본적인 이념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자유를 줘야지 된다는 거죠. 자율적으로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해야지 본인처럼 이렇게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미국에서 텍사스주 말고 몬타나주도는 법으로 완전히 백신 접종 의무화를 금지하도록 만들었고 그 밖의 많은 교육구, 학교가 백신 의무화를 못하도록 하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텍사스 주지사의 민간회사도 백신 접종 의무화하지 못한다 하는 행정명령이 법적으로 도전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깊죠. 지금 이 주지사가 두 명의 특히 이제 공화당의 예비선거에서 본인에게 도전하겠다는 사람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주상원의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제 말씀드렸었던 전에는 이 사람이 포리다주의 주 정치인이었었고 지금은 텍사스주의 공화당의 의장이거든요. 이 의장이 본인 백신 안 맞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여전히 백신 접종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백신 접종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화당의 예비선거에서 자신에게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잘 줄타기를 해야 되는 거죠. 어제 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렸죠. 공화당 유권자들이 백신 접종을 권장은 하지만 의무화하지는 않는 정치인들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운을 이 바람을 텍사스의 주지사가 읽고 하는 것이다. 보통 정치 전문가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스컨싱 교육구와 학교 이사들을 자신의 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이사들을 고소한 부모님이 있습니다. 이 위스컨싱 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마스크 써야지 된다 실내에서 이런 규정도 없고요. 5월 달에 폐지했어요. 처음에 조금 하다가 미라키 교육구 소속 학교인데 결국은 옆자리에 있었던 학생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요. 본인의 아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도 친구에 의해서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감염돼 가지고 왔죠. 학교에서 다른 두 아들들도 또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도 학교에서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었던 학생에 관한 정보도 아주 늦게 줬고 아들 친구가 양성이라는 것도 그것도 아주 늦게 줬고 그리고 이 교육구는 누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추적도 안 하고 추적을 안 하니까 자가 격리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고소를 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학교가 규정을 만들어라.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위험하다. 아이들에게 위험하다. 하고 하면서 이런 이제 고소까지 하는 이런 일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께 뭐 특별한 사건 사고를 많이 전해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보도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한 말씀 드려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보도를 하고 있고 이게 역시 인종과 연관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30살에 그 로렌 조시가 뉴저지주에서 뭐 선생님도 하셨고 태권도도 아주 잘하신다고 하죠. 여자분이시고 그렇게 해서 살다가 이제 음악 선생님을 그만두고 쭉 그 뉴저지부터 캘리포니아주까지 말하자면 횡단 여행을 하고 유카밸리 쪽에서 이제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고 친구들도 있고 했었는데 집을 나가서 실종됐다가 결국은 그 유해가 발견된 것으로 보이죠. 확인하려면은 몇 주일 걸려야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발견이 됐다. 뭐 조스와트리 국립공원 가까이 그 팜스프링 가까이에서 발견이 된 거고 친구들은 이 그 로렌 조시가 로렌 조시가 없어진 것을 안 그 빈 시간이 10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셀편도 안 가지고 본인이 너무 좋아하는 것도 안 가지고 평소에 약간의 정신적인 불안정성은 있었다. 친구가 이것은 언론에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친구들이 찾다 찾다 나중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됐는데 이 내용을 오늘은 영국의 가디언도 크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만약에 젊은 백인 여성이 실종된다. 지난번에 22살에 개비 패티토 씨가 실종돼서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았던 그런 언론에서 그런 것 물론 케이스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백인 여성이 실종됐느냐 아니면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이 실종됐느냐에 따라서 미디어의 관심도 그렇고 법 집행기구에서 어떠한 조치 취하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로 지금 부모님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는 이런 사건 사고에 대해서 크게 보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 로렌 조시 케이스가 이렇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실종됐을 때 젊은 백인 여성이건 젊은 백인 여성이 아니건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인식도 똑같이 공평하게 이런 것을 수사하고 수색해야지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높아졌다는 의미에서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일론 머스크와 제빼 조스 조금 유치해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자산이 최근에 다시 집계를 했더니 2220억 달러랍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제빼 조스보다 많다는 얘기예요. 아마존의 제빼 조스는 2000억 달러가 조금 안 되네요. 1910억 달러 블룸버그가 억만장자 리스트에서 발표를 해서 그러니까 제빼 조스를 제치고 일론 머스크가 1등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자 제빼 조스가 일요일 자신의 트윗에 뭐라고 트윗을 했냐면 1999년도에 이제 베런 월스트리트와 같은 계열인 베런이 아마존의 테크 자이언트 비즈니스 모델이 의심이 된다. 그게 어디 성공하겠어? 이렇게 쓴 것을 딱 내놓으면서 아마존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회사다. 모든 서로 다른 업계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라면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블룸버그가 계산한 억만장자 돈이 그게 맞을 수가 있겠어? 내가 1등이지 어떻게 일론 머스크가 1등이야? 이런 사람들은 하도 프라이빗 홀딩 회사가 많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런 식으로 그게 뭐 그전에도 이렇게 틀렸었는데 베런지에서 얘기한 것도 틀렸는데 내가 최고야 우리 회사가 최고야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또 Y자 딱 써놓고 투자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비 이게 유투 라는 얘기인지 어쩐지 그런데 전에도 항상 이 일론 머스크와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 이 제프 베조스가 싸우잖아요.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가 아마존의 출판업계 파워 이건 완전히 독점이다 하고 한창 뭐 비난을 하면은 제프 베조스는 아 이 일론 머스크가 행성을 식민지화하려고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우주여행 우주관광 우주에서의 어떤 개발 이런 것을 또 경쟁을 하고 앞서거니 뒷서거니 뭐 블루 오리진 셰파드 하면서 아무튼 이렇게 내가 더 돈 많아 네가 더 돈 많아 하고 부자들이 이런 형태로 싸우고 있는데 부자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또 뉴스에서 다뤄주더군요. 베조스 머스크 스토리보다는 이 스토리가 더 낫네요. 1944년 9월 16일에 공군 누구누구와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이 결혼식을 정말 정말 준비할 수 없이 하고 치렀습니다. 하이스쿨을 같이 다녔는데요. 2년 동안 전쟁 때문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올해 얼마 전에 결혼 77주년이었는데 두 분 다 호스피스에 살고 계셔서 호스피스의 스태프들이 뭐 그 섹소폰도 연주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빈티지 1940년대의 웨딩드레스를 97세의 할머니가 입고 98세의 할아버지는 당시의 군복을 입고 다시 결혼식을 제대로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예신이었습니다. 강예신이었습니다.